민서은 8기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탄소와 수소, 드론 등 3대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공약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적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은 한주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존 시민의 숲 재생사업에서 전시 컨벤션 중심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힌 전주시. 민자 3천억 원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백화점 부지랄지 호텔 부지랄지 전반적으로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한방직터 개발 지원과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도시 분야, 전주형 일자리 5만 개 창출이 경제 분야 공약 주요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앞으로 20년 동안 12, 5천억 원을 비롯해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89개 공약 사업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 반발을 산 황방산 터널 개통과 호남 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을 앞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반발하는 많은 시민들의 저항을...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은 국비 5조 원을 비롯해 모두 8조 8천억 원 규모, 이 가운데 60%인 5조 6천억 원이 우범기 시장 임기 이후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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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